네 안녕하세요 킹콩입니다 지난주까지 인생은 영화처럼 그 시리즈를 제가 TCC에서 했는데 많은 메가스타드 학생들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보답하고 싶어서 인생은 영화처럼 그 TCC는 그 시리즈는 잠시 쉬는 걸로 하고 그 학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주부터는 어법 요정 킹콩 요정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정반대의 저의 이미지를 씀으로써 학생들이 뭐야 관심을 좀 갖게 하기 위한 이름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1탄 형용사 부사편인데 제가 어법 강의가 있습니다 어법킹이라는 강좌가 2020년판 작년 것도 있고 올해 2021년도판을 대치동에서 형강을 찍어서 올리는 그 강좌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답하고 싶어서 굳이 어법을 들을 수는 없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짧게 구석 구석 조금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오늘 1탄 형용사 부사입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어? 아 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책으로 어법 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 겁니다 첫 번째인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레이트 제인 워즈 스마트 오케이? 아 그리고 여기서 제인 워즈 레이트 요 두 문장에서 이 레이트하고 이 레이트가 뜻이 좀 다른데 지금 이 TCC를 보고 있는 우리 메가사대 회원 여러분은 여기는 레이트하고 여기는 레이트가 뜻이 좀 다르게 쓰인다는 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세요? 그게 구별이 안 되면 여러분은 형용사 부사편을 본인이 갖고 있는 책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름이 킹콩이잖아요 근데 이제 킹콩이 잘생겼다 이런 말을 킹콩 이즈 핸섬 이렇게 쓰는 말은요 서술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킹콩이 잘생긴 사람 킹콩이 잘생겼다는 걸 모를 때 킹콩 이즈 핸섬 이렇게 남한테 킹콩은 잘생겼어 라고 설명해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서술이라는 말이 풀어서 설명하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게 서술적 용법이에요 제인은 지각했다 제인이 지각한 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제인 지각했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런 걸 이제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술적 용법 말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좀 서술적 용법의 반대말이 있어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문을 열고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이러는 거죠 킹콩 이렇게 부르면 자기 이름이 킹콩인 사람은 선생님들이 킹콩이라고 불렀으니까 네 하고 이렇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앞에 예를 들어서 프리티 킹콩 이렇게 킹콩 앞에 프리티를 붙여버려서 프리티 킹콩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프리티 하다라는 자격을 가진 킹콩만 선생님이 부른 거잖아요 킹콩이라는 이름이 이만큼이었는데 앞에 프리티를 붙여서 킹콩의 범위를 줄어들어 버리는 거 그런 거 같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인이 아니라 레이트 제인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암울한 얘기지만 이렇게 레이트가 제인의 범위를 줄여서 한정적으로 레이트 제인 그냥 제인이 아니라 레이트 제인 이렇게 한정적으로 쓰인 레이트는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망한 제인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형용사 무사편을 공부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의 그 어법의 범위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렇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랑 그다음에 범위를 줄여주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때 레이트는 한정적으로 쓰일 때 이렇게 죽은 제인 걔는 되게 똑똑했었어 이렇게 한정으로 쓰일 때랑 서술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기 책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서술적과 한정적일 때 뜻이 다른 거 아 킹콩 선생님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자료를 만들어서 제 학습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게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형용사에서 한적 서술 뜻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형용사 부사편에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말 잘 들어봤죠 드렁큰 타이거 이런 가수 있잖아요 그런데 술 취한이라는 말이 드렁큰이 있고 드렁크가 있고 이렇거든요 둘 다 술 취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드렁큰 드렁크 이 술 취한이라는 말 중에서 어떤 형용사는요 한정적 용법으로 범위를 줄여주는 데만 쓰일 수 있는 형용사가 있고 어떤 형용사는 그 술 취한 줄 모르는 사람한테 걔 술 취했어라고 풀어서 서술할 때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도 있어요 그거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 그리고 둘 다 쓰이는데 뜻이 다른 형용사 이 드렁큰하고 드렁큰은 뜻은 같지만요 이 드렁큰 얘는요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타이거스 드렁큰 이러버리면 틀리너법이 되는 거죠 근데 드렁큰은 이렇게 서술적 타이거와 술 취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다 이걸 스트렁큰 이렇게 풀어 써줄 때만 쓴다는 거죠 형용사 편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집에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인데 여러분 이런 말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비동사되는 형용사가 온다 이 형용사라는 말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걸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고 얘가 형용사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 명사를 꾸미네 아 그러면 쟤는 형용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능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이 영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이게 형용사라고 떠요 그리고 어 티처는 어가 붙었으니까 이것만 따진다면 이거는 명사죠 어는 이렇게 명사 앞에 붙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만 보면 얘는 형용사고 단어만 보면 얘는 명사지만 비동사 뒤에 있는 건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어떤 단어가 오더라도 이거는 그 문장에 있는 주어 주어는 늘 명사만 되거든요 뒤에 어떤 애들이 오더라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건 명사가 형용사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형용사가 형용사 기능 얘가 명사가 형용사 기능 즉 둘 다 뭐가 오더라도 전부 다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TCC 업법 킹콩은 업법이죠 여기 1강인데 여기서 이제 TCC에서 드리는 말씀은요 업법은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단어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는 뭐가 와도 형용사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배우신 게 이겁니다 원래 쓰리 데이즈 하면 복수니까 S 붙이는 건 알잖아요 근데 왜 쓰리 데이즈의 뒤에 트립이라는 명사를 써버리면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3일짜리 여행해서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원래 명사였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서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가 형용사 기능 하는 게 되거든요 형용사는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S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나 이거나 전부 다 형용사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공부 꼭 하셔야 되는 건 형용사냐 형용사의 기능이냐 이거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 여러분 이제 형용사 부사편에서 꼭 집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는 러블리 같은 거 있잖아요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그렇지 않고요 명사에다 LY가 붙으면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꾸민다고요 그래서 러브는 명사니까 거기에 LY 그렇죠? 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LY가 부사인 건 어떤 거냐 형용사에 LY 붙였을 때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기초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형용사 부사편에서 꼭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비슷한 형용사 부사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LATE 이거 아까 저기 1번에 나왔죠 LATE는 그냥 그 사람이 지각했다는 얘기 근데 LAST는 지각했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HE'S LATE 하면 그 여자 지각했었는데 SHE'S LAST 그러면 그 여자는 순서상 맨 마지막에 완전히 다른 단어죠 그 다음에 LATELY하고 LATEST는요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얘는 최근에라는 얘기고요 얘는 최신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ATEST 컴퓨터 하면 이거는 새로운 컴퓨터 NEW가 되는 거고요 얘는 최근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LATER랑 LATER도 둘의 차이점이 얘는 T가 두 개고 T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T가 두 개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뭐가 있으면 뭐를 반으로 딱 쪼개서 전자 말고 후자 얘는 전자가 존재할 때 그거 말고 후자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이거는 그냥 전자 후자가 아니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그 얘기를 들은 친구와 레이러 나중에 막연하게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 부사 편에서는요 이렇게 비슷한 형용사 부사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킹콩의 업범여정 킹콩 1탄 형용사 부사 편인데 그냥 뭐 업버킹을 강의를 들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강의하겠지만 그럼 또 교제사하고 뭐하고 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TCC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에는 형용사 부사 편에서 공부해야 되는 네 가지 포인트 이렇게 집어봤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업범 체구 정리 한번 해봐 주시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에 업범여정 킹콩 2탄 편을 또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킹콩입니다 업범여정 킹콩 1탄 잘 봤어요? 날씨가 좋아서 저는 공원에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있는 링크 좀 눌러보세요 네 킹콩 1탄 잘 봤어요